충북, 충주에 빛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내년 봄에 개장할 예정인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북권 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현란한 빛깔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각국의 명소와 건물을 빛으로 연출한 라이트 설치 미술입니다. 이렇게 빛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가 국토의 중심인 충북, 충주에 들어섭니다. 이 테마파크의 명칭은 충주 라이트 월드로 세계의 빛, 충주의 빛, 생명의 빛을 주제로 합니다. 준비 기간 5년에 제작 연 인원만 3만 명에 달하고 제작 규모만 450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빛 테마파크입니다. 빛에다가 어떤 사물의 감정, 평화와 소망과 행복을 담은 빛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테마파크하고는 확연히 다른... 충주 라이트 월드는 충주세계무술공원 1원에 조성되는데 그 크기만 1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의 세계 테마존과 충주 테마존, 그리고 생면 테마존, 테크노 라이트존 등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됩니다. 내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조직위원회도 꾸려졌는데 서울과 충주로 이연화됐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이제는 일사천리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지금 선적돼, 이태리에서 선적한다든지 또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가 오늘... 충주시는 이번 라이트 월드 조성으로 충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주의 다른 명소와 연계하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의 테마파크가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이 없는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테마파크가 완성돼서 충주의 관광 산업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빛을 소재로 메시지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세계 최초의 빛 테마파크가 내년 4월 13일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